나날의 논리 저 귀스러운데요 저도 귀 것도 잘 안 넘어요 안 넘어가지고 귀가 가장 작은 제가 어쩌다가 귀촬영을 팬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 귀가 아주 조망만 한다는 게 귀가 아주 열심히 늘어달라고 노력 한 게 보인다 잘 들어요? 어때요? 제가 가성비가 되게 좋은 귀를 가지고 있어요. 가성비가 좋은 귀? 귀에 가성비가 있어요? 귀가 정말 작거든요. 제가 본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작아요. 날의 입이랑 비슷한데 너무 작아. 제가 근데 작은 거에 비해 굉장히 능력이 좋아요. 청력이. 이번엔 제가 작은 귀를 믿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멤버들 중에서도 가장 늦게 귀를 뚫었어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성인이 되니까. 귀 진짜 작아요. 너무 작아. 언니 귀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아니, 귀가 진짜 작거든요. 뚫어주시는 분도 이렇게 작은 귀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괜찮을까 이렇게 뚫어주시는데 굉장히 여인이 된 느낌. 매력 뭐 보여줄 수 있는 거. 저 매력이요? 오늘 매력. 귀가 진짜 쪼끄매요. 나보다 쪼끄맛고. 오, 선배님 진짜 작아. 오메가 진짜 작아! 야! 오메가 나보다 작아! 저 귤만 해요. 귤 하나. 오, 오마이, 오마이 이만해. 잠깐! 들려요? 아! 들려요? 잘 들리죠? 원래 귀 작은 사람들이 잘 들려요. 맞아, 귀 되게 잘. apologi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